자 오늘도 월간 맛사 원문 큐띠가 제공하는 에스겔 2장의 말씀입니다. 원문을 읽고 번역하고 또 교정하고 또 고치고 또 본문 한번 더 읽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또 아침에 또 읽으면서 또 더 나은 번역으로 몇 가지 고친 거 고쳐서 읽겠습니다. 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 2장입니다. 내 발들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왔고 또 그가 내 발들로 서게 하였다. 나는 그분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보내니 내게 반역한 반역의 나라들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날까지 내게 나에게 나와 관계를 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얼굴이 뻔뻔하며 또 마음이 완고하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또는 그들에게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만일 듣든지 혹은 거절하든지 이런 그들은 반항적인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기 한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라. 너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들과 가시들이 너와 함께 있으며 또 정갈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항적인 집안이지만 그들의 말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얼굴을 너는 겁내지 마라. 그들이 듣든지 혹은 그들이 거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그들은 반항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반항적인 집안같이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열고 또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리고 보아라. 내가 내게 뻗은 한 손이다. 또 보아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또 거기에는 앞면과 뒷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에는 애가들과 애국과 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오늘 또 아침에 읽으면서 이거는 복수형이고 단수단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은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여기 보면 내 말들을 너는 베디발타 너는 말할 것이라 마이 세잉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는 주로 목사님들이나 우리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죠. 또 인간은 또 자기를 통해서 하니까 하는데 그런 자기를 통해서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는 그런 훈련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반역적이죠. 이 반항, 반역이라는 단어들은요. 거의 바로 파라오 있죠. 추리국기에 나오는 파라오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거기 보면 옛날에 강패카데 이랬는데 하사크 마음을 강하게 굉장히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갓세 그리고 완악하게 완강, 완고, 완악 그 두 단어가 여기 다 나와요. 갓세하고 그 다음에 하사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완구했죠. 그래서 얼마나 완구했으면 찔레하고 가시고 정갈이 찔레가시는 상처만 주지만 정갈은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어떤 애가 심판을 통한 애가 심판 받고 나면 눈물밖에 안 나오죠. 울어야 되잖아요. 애곡화 심판을 통한 결국 애가 애가들과 애곡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여기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들들 저기 이거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역의 나라 이게 나라라는 단어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쓰이는 그런 나라를 썼어요. 원래 하나님 백성은 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의 그냥 일반 나라같이 너희가 이제 일반 나라의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값싼 복음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까지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화 이게 바로 선지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도 들어있지만 애가와 애곡과 화 심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선지서 오늘날 심판이 없느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그냥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금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보금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말씀 두루마리 메길라트 세페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이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은 시평과 선지자들의 말들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적인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합리화하거나 너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구원을 주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은약으로 오십니다. 그 은약은 심판과 저주 제가 오늘 쉐어링 했는데 신명기 28장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심판과 저주 즉 믿는 자들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기건과 전쟁과 결국 또는 민족들의 잡혀가 포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리적으로도 너무 우리가 복음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되요. 로마서에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정말 3장 4장까지 끝났어요. 로마서에 그리고 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거루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들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삶이 약하냐 왜 욕듣느냐 바로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삶은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러한 심판의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역사적으로 심판을 왜 봤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로마에게까지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언약적인 신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나누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으로는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애가도 있고 애곡도 있고 화도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경 토타 스크립츠로 성경 전체는 이런 심판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메길라트 세페르 두루마리 체가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화를 통해서 애가와 애곡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금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